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그거 보여줘봐 여러분들한테 입에 포도알 넣고 포도 알만 먹는거 뭔 드셔야지? 포도를 입에 통째로 넣어서 껍질을 도려내는거 같아 그럼 먹던걸 보여줘야되나요? 그건 안좋아요? 아니 아니 이쁘게 해요 진짜 귀엽게 빼 바삭바삭 인정 알려 드릴게요 해봐 빨리 그거 안돼요 그거는 귀여워 죽겠는데 먹던걸 뱉은걸 어떻게 보겠어요? 껍질이 쭉 나오는데 그게 더러워 빨리해봐 빨리 빼봐 어떻게 알만 이렇게 쏙 빼야 될지 몰라 우와 이거 봐요 진짜 진짜 햄스터도 따럽다 진짜 싹 발라먹어요 이렇게 혀를 잘 써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럴수겠어? 넣었다 나오면 껍질만 나와요 너무 이쁘다 해요 살이 없어 다 먹었어 진짜 대단하다 또 해줄게 또 파소스 포토포토 넣어줘봐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음 귀여워 실패 어? 실패도 안했잖아 이때까지 방송에서 긴장해서 그래요 뭐야 이쁘게 또 실패했어 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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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 오오오음 잘 그린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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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만 일부러 조금 뒤에 불이 켜져야 집에 가야되는데 그때 막 사세요 샴페인은 우와 이쁘게도 먹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요 이렇게 알을 쏙 쏙 빼고 먹고 먹는다니까 이거 이뻐 얼마나 야무지게 새로 도루먹는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벌써 했어? 오이구야 진짜 깔끔하겠다 우와 이쁘게 만들 수 있겠다 다시 포도로 진짜 이쁘게 먹네 잘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는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